안녕하세요 1월 8일 조건검색시 오늘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현대차가 갭상승 했고 삼성전자 9만원 가까이 턱 밑에 왔고 정말 대형주들 미친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이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버블이 약간 있었죠 2000년대 초반에 중소기업들 마치 그때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마음도 들구요 지금은 완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쌓아오르는 탑 계속 쌓아오르는 탑이 언제 무너질지 걱정도 좀 되구요 뭐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실 대형주들은 또 수익내기가 쉽지가 않고 금액대가 크다 보니까 우리 개미들이 사봤자 100주 50주 30주 많이 사면 1000주 뭐 이렇다 보니까 실제 돈은 안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첫번째 종목은 바로 삼진 L&D 입니다 자 지금 띵동띵동 할 때 매수만 눌리시면 된다 했죠 매수만 눌리시면 되는데요 삼진 L&D 예 첫번째 종목입니다 삼진 L&D 자 띵동띵동 할 때 매수만 눌리시면 된다 했어요 매도는 세팅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예 삼진 L&D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띵동띵동 할 때 매수 자 지금 4545 부르기 좋네요 4545에 잡혔구요 자 삼진 L&D 054090 5100원까지 또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자 5100원까지 상승을 해 주었구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충분히 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쓰시는 분들도 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자 5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시 35분에 5100원 을 찍었구요 그리고 어 4545 자 언제 잡혔죠 이게 자 9시 딱 시작하자마자 9시에 거의 시작하자마자 잡혔구요 자 10분봉 볼게요 10분봉 자 10분봉 을 보게 되면 이걸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화면이 조금 원활하지가 않네요 자 오늘 9시에 잡혔습니다 9시 잡혔고 자 지금 보시면 61선은 절대 이탈을 안 했어요 그쵸 예 이탈 절대 안 했죠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자 검색시 쓰시는 분들도 보시죠 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자 제가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그쵸 다 아시죠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예 검색이 쓰시는 분들 아시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자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자 두 번째 종목은 대성 엘텍 입니다 자 대성 엘텍 자 띵동띵동 할 때 매수만 눌리시면 된다 했습니다 매수 대성 엘텍 자 대성 엘텍은요 보시면 아니 12월달에 한번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자 띵동띵동 할 때 매수만 눌리시면 되요 매수 매도는 다 세팅이 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되구요 오늘 1380원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대성 엘텍 025440 자 오늘 아쉽지만 이거는 손절이네요 손절 4% 4%에서 5% 잡으시면 되는데 예 뭐 이거는 손절 손절입니다 정확하게 예 손절입니다 자 10분봉 입니다 10분봉 예 10분봉 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정확하게 나오죠 자 이거 10분봉 입니다 요거를 자 차트 보는 방법 분양을 받으시면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차트 보는 방법 이라든지 다른 기타 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예 전부 다 알려드리구요 자 저희 조건 검색식은 여러분들께서 보는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데요 어 매수는 다 자동으로 자기가 직접 버튼을 눌리시면 됩니다 예 한번만 눌리시면 되구요 두번 세번 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구요 한번만 눌리시면 되요 한번만 예 한번만 눌리시면 되고 어 보시면 정확하게 또 지지가 되고 있는거 보이시죠 예 우리 조건 검색식 회원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겁니다 예 아실거라 저는 보구요 자 세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째 종목 자 세번째 종목은 좀 마지막이 떴어요 자 웰크론 한택입니다 웰크론 한택 자 띵동띵동 할때 매수만 눌리시면 됐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쉽습니다 이걸로 수익을 못내면 정말 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는거랑 마찬가지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어 항상 어 이 조건 검색식을 써서 이 조건 검색식을 써서 여러분들께서 쓰는 족조 수익을 극대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극대화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띵동띵동 할때 매수만 눌리시면 된다 했습니다 매수만 눌리시면 되구요 자 4700에 잡혔습니다 예 4700에 잡혔구요 자 지금 오시면 웰크론 한택이 여기 나옵니다 자 4700에 잡혔습니다 4700에 잡혔구요 076080 오늘 상가가 맞죠 마지막이 다 떨어졌네요 내가 상가까지 봤는데 자 마지막이 다 떨어졌네요 자 5120원까지 예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세종목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 코스닥 시장은 별로 안좋았구요 코스피는 대용주들만 올라가는 아주 미친장이었습니다 예 조금 어이가 없을 정도로 미친장이었고 오늘 또 수익인증 사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익인증 사례 한번 볼게요 오늘 1월 사과나무님부터 자 사과나무님 삼진 L&D 아 앞에 일자리 하나 더 붙었으면 좋았을건데 9만 천원이 아니라 90만원 이렇게 네 어쨌든 뭐 이래 보시면 되구요 자 오늘 또 후기 예 후기 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님 자 수익조아님 자 60대 어르신입니다 예 60대 어르신이에요 삼진 L&D 23만원 그리고 우리 콜라님 예 삼진 L&D 63만원 수익조아님이 23만원 예 23만원이구요 그리고 우리 한종목님 52만원 예 한종목님 52만원 자 새로이님 자 새로이님 오늘 두 종목 하셨네요 삼진 L&D가 62만원 대성혜택이 90만원 예 두 종목 하셨네요 어 그리고 우리 또 전하무종님 전하무종님 자 오늘 정말 강개무량한 날입니다 세종목 수익으로 처리했습니다 하나하나 말하다 보면 삼진 L&D 일부만 매다고 나머지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 올라왔습니다 기본이 좋습니다 삼진 L&D는 아마 12월달에 한번 잡혔던 종목이에요 대성혜택 등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오늘 검색식에 다시 나와주었습니다 수익 먹고 나왔습니다 자 대성혜택도 마찬가지구요 대막의 웰커로한택은 상한가에 올라갔습니다 최고입니다 검색식에 수익을 넘어줍니다 고맙습니다 자 대성혜택 삼진 L&D 자 대성혜택은 저번에 저희가 한번 했던 종목인데 어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검색식에 한번 나왔던 종목이에요 대성혜택이 제가 정확히 기억 아 여기 있네 맞네 여기 있네 그쵸 그쵸 1월 5일날 1월 5일날 1320원에 나왔는데 손절이 됐구요 아마 이때 같이 손절하지 않으셨나 아니면 1월 5일날 보면 되지 결제가 왜 이렇지 자 1월 5일날 했던 종목인데 어 한번더 어 가지고 있던 종목이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대성혜택은 여기 해놨네 대성혜택은 손절하기 아쉬워 보유식입니다 이렇게 해놨네요 예 전화무종님이 이렇게 해놓으셨고 자 저희 조건 검색식은 매일매일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예 그 이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승률이 현재 71% 나쁘지 않습니다 어 원래 승률이 71%면요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많이 나왔던 거구요 어 현재 80% 이상씩 계속 나오고 있으니깐요 아직 끝난게 아니기 때문에 1월달에 어 충분히 80% 이상 나올거라 봅니다 자 오늘은 삼진 L&D와 대성 엘택 그리고 웰크론 한택 그러고보니까 오늘 택자가 두개 똑같이 들어가네요 예 똑같이 들어가고 하나승맹이 오늘 얼마갔지 하나승맹이 3390원 3600원까지 갔구요 자 조건 검색식은 매일매일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 높은 종목들을 계속 쌓아드립니다 계속 쌓아드리고 종목 자체가 일단은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예 무조건 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검색식 자체가 어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정말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심어서 그냥 하시면 되구요 어 저희가 매수라든지 매도라든지 이런거는 교육을 통해서 1시간 이상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초보자도 초보자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예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수익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한달 수익률이요 한달 수익률 암만 못해도 내가 정말 똥손이 똥손이 필요가 없죠 이건 종목이 많이 안 나오니까 정말 30% 이상은 진짜 뭐 나온다 보셔야되요 예 정말 제가 그거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수익이 10개 손절이 4개구요 많이 가는거는 10% 17% 18% 까지 막 가고 막 이랍니다 작게 가는거는 5% 4% 3% 매일매일 할 수 있다는 점 내가 이거를 분양을 받으시면 평생을 쓸 수 있다는 점 이 점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큰 메리트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너스 조건 검색시 위너스 조건 검색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익을 가질 수 있구요 장은 좋은데 나는 수익이 안난다 그리고 나는 정말 원금 복구가 철실하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악착같이 하고 싶다 악착같이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이런 분들 꼭 한번 같이 이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최고의 검색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건 검색시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혹시 뭐 정년퇴직이라든지 또는 뭐 그게 다 되신 분들은 다 되신 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시구요 이거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리구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어 정말 초강력 추천드리니깐요 어 정말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있으신 분들은 이 링크 링크 남겨놨으니깐요 이쪽으로 어 댓글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카톡 남겨주시면 상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